천리포 닥섬 앞, 낭세섬 앞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렇게 생각보다 하얀 쓰레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굴 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지금 더 와서 도네, 도라. 오늘은 11월 9일 플라스틱 사냥대회 답사를 왔습니다. 주변에... 동영상 이에요. 네, 이거 동영상이예요. 하하하하 쓰레기 양을 좀 측정을 해서 어떻게 갈지 날씨가 좋다면 그걸 확인하려고 와있습니다. 천리포 해변 쪽도 그닥 쓰레기가 많이 있어 보이진 않아서 저쪽 포구 뒤쪽에 가면 방치된 쓰레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천상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천상은 Frankly ATH입니다. 저쪽 포구는 어떻게 가는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ON상은